와 너미야 와 쌍필 잊지마 PAC 까르보 마이 로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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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시계 해 시계 미소네. 파격 파손 보여. 갓겜 룬피까지 뭐지? 이것도 레전드 시드네 어 이거 없네 근데 지금은 드로가 없어서 약함 미래는 짱짱한데 슬라임 졌는데 채탕이나 걸리다니 완전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제발 상향 좀 덱이 미래가 짱짱하긴 한데 지금은 좀 아쉬운 건 맞음 아쉬운 건 맞음 일진광풍 아이 근데 지금 드로 없어서 위험한 건 맞는데 무장을 변화시킵니다 습 이약물고 타격 후비만 강화는 그지? 아쉬운 놈 어떻게 진짜 이약물고 타격 수비만 아휴 내 주판 타격 후비만 강화 좀 그만해 제발 자치 여기 중가로라는 사람이 싱크 사기차요 쓰레기 게임 엘리트 무서운데 죽진 않을 것 아쉬운 어디가 열기 게임 너무 굿 이약물고 타격 이약물고 타격 뱅마 회피도양 믿습니다 믿었는데 뱅마 뱅마 후복 후복도 좋은데 지루가 없네 칼 칼된 왓처면 더 센거 아닐까 칼 칼 칼 칼 칼 칼 칼 칼 희간의 모래 능숙강 섬 저 맛있는 걸 계속 못먹는 마요 정신후양 추월 3신기 다 나왔네 희간의 모래 약바 걸렸어 딜이 꼴랑 이거밖에 안들어가네 꼴랑 100딜 밖에 안나오네 포션 먹었어 했구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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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물을 살 수 있는 유물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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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소매로 맞아볼래? 집에 염원 신성보고독이다. 근데 이러면 집에 플러스 되는데. 맹공돌차 먹어야겠다. 상점 뽑자. 부피좀 지우게. 내 램좀 보게. 아 이런. 선선 빼줘요. 상점 뽑자. 상점 뽑자. 상점 뽑자. 상점 Barcelper랑 지우고독 doo킬게요. 상점 뽑자izyKO. 골기야 훈. 자지 하나 있으면. 방어도 다 채울 수 있겠는데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강화가 뭐지? 약한 자들은 강해지기 위해 강화라는 걸 한다는군요. 약해 본 적이 없어. 호박칩까지 해. 아이고 세상에. 증신 수영이나 내면의 평화 정도 나오면 될 것 같은데요. 약한 건 어떤 기분일까. 드로우 좀 넣어줘. 돌. 돌. 얜 그냥 돌임. 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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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교훈의 굴레 교훈의 속박 밥질 가볼룩 퀄리다 줘봐요 퍼우션벨트 교훈 계속 나오네 퍼우션벨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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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넉슨 당해만 정신을 차리겠지. 헉. 넉스를 당하면 정신을 차리겠지. 하지만 안 당했죠. 당신은 고여의 공급과 병 관련 현지에 incluso 개승을ей자没事. 멀리서 잡지 못하면 더 생각하고 んです. 이 박자의 rests junt 들어 이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화가 좀만 나면 흩날리는 전류 타격을 뿌리는 캐릭터가 있다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내 힘을 이리나 깎았어. 저 사악한 자들이. 기도. 기도 안 찬다. 기도 있으면은. 증신후향이랑 EKK하면 되니까. 마요 없는 게. 정말 아쉽긴 한데. 아잇. 똥같은데. 아잇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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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림 99들밖에 안 나오네 너무 약하네 오메 오메치기다는 신...심장